이번 시간의 하위 수업에서는 정보로서의 html이라는 측면의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. 자, html이 처음 고안됐을 때는 단지 웹페이지를 표현하기 위한 언어였고 뭐 그렇게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없었지만 이 웹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인류의 많은 정보들이 웹화 됩니다. 다시 말해서 html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서 이 html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해요. 어떤 역할이냐면 인류의 지식을 담아내는 그릇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. 그러면 이런 역할을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? 이런 고민들을 했겠죠. 그 과정에서 html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를 표현하고 정보를 담아내는 역할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이 취해집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이번 수업의 하위 수업에서는 바로 html을 정보답게 하는 html을 정보를 담는 그릇의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여러가지 조치들로는 어떤 것이 있었고 바로 그런 걸 통해서 왜 html을 제가 자꾸 정보라고 표현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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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